1, 2, 3 안녕하세요. N.I.F. 입니다. N.I.F.는 제이크입니다. 포도라는 단어는 저희 데뷔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음악뿐만 아니라 비주얼 컨셉 측면에서도 경계를 표현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서로 상반된 세계의 경계에선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난이도 세상을 뒤집어 하늘에 네 발을 내디뎌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저희의 포부도 담고 있습니다. 시작! 아아! 아아! 나아! 발성 연습하면 발음 많이 알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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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실 거 같아요. 아이돌 int Moon 오늘 외해 저희 진짜 데뷔 터려하게 합시다 파일行! 네! 네, 대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퇴! 안녕하세요. 난이프입니다. 데뷔 후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어떻게 더 성장하고 팀워크를 쌓아갈지 기대가 돼요. 계속 N.I.PEN 패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팀이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한결같이 초심 그대로 건강하고 꾸준한 N.I.PEN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발견한 그런 그룹답게 계속 계속 성장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N.I.PE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만나봤습니다. 닌이에도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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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활동 중에서 제일 걱정이 많았던 게 끝났네, 그래도. 방금 데뷔했어요. 방금 데뷔했고요. 네, 정직으로 데뷔했어요. 저희 이제 좀 슬픈 소식이 있는데 N.I.PEN, N.I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원래 데뷔하면 끝이 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데뷔하면 더 많이 이제. 맞아요. 더 많은 콘텐츠에. 진짜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콘텐츠와 이런 열심히 하는 N.I.PEN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N.I.PE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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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